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완드 네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드 4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완드 3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드 하나는 탄생이구요. 완드 2개는 선택을 고르는 상황이었구요. 완드 3개는 이제 삼각형이 되면서 선택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완드가 4개가 되면서 사각형이 됐네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는 제가 4주에 대해서 명략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수비약이 있었어요. 거기 4가 어떤 의미였냐면 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카드의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봐도 안정을 추구하고 안성이 완성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은 막론하고 4라는 숫자는 안정적이다. 조금 사각형이 이렇게 안정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외로 중국의 4자라는 숫자가 뭐 한자로 봤을 때 죽을 4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언비어처럼 퍼져서 그렇지.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어디 특정 시설에 보면은 4라는 숫자를 안 쓰고 F라는 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히려 4라는 숫자를 좋은 숫자다. 보호한 숫자다. 안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4주나 타로 할 때 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4라든지. 네. 보도록 할게요. 완두사. 첫 느낌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성의 보호, 안정을 의미한다. 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호, 안정을 의미하죠. 완두2에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 있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기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 내가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식물과 꽃이 엮인 막대. 이 막대 같은 경우에는요. 열정, 에너지, 의지,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완두가. 그리고 꽃은요. 외부로부터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역시 열정, 에너지, 의지, 힘을 외부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꽃이 이뻐야지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꽃에는 영업적인 부분, 물론 의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영업력, 말재주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두, 막대는요. 열정, 에너지, 의지입니다. 나의 이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외부로 보여준다. 표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환희입니다. 타로카드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런 자세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어요. 현재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조화라고 해서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조화하고 있으니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현재 상황이 이상과 현실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현실의 표출이 됐다.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완두의 키워드로 대입해 본다면 나의 열정이 현재 상황에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상상이 현실이 됐으니. 그랬을 때 완두사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협력입니다. 공동적인 방향과 의지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힘을 펼친다. 힘을 바친다. 그리고 두 번째 조화입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과 서로 협동하면서 더욱 강한 에너지. 의지로 더 강한 불이 생긴다. 불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연료를 계속 넣어요. 그럼 불이 더욱 강해지겠죠. 그랬을 때 이게 에너지가 더욱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세계에 대입해 본다면 내가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대입하니 결과라는 값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의미를 본다면 재물이라든지 명예가 더욱 커진다.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완두사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연애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노력을 해서 자꾸자꾸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연애에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결혼이죠. 그리고 내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연인관계에서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연애 대상이 없어요. 없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라면 새로운 연인이 닿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장에 대해서 대입해 본다면 내가 해결되지 않던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입해 본다면 달란한 가족, 편안한 대인관계, 화기애애한 분위기, 특히나 이 카드의 그림처럼 화기애애하다, 정말 좋다, 이 상황이 너무 즐겁다, 혹은 꿈만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좋은 만남이 발생한다. 기쁜 소식이 들린다. 말 그대로 이 상황들이 잘 풀어져 나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정은요. 당연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화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해방도 되고, 하지만 반대로 들떠있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 장점이 단점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볼게요. 지나친 방심, 그리고 과도한 믿음, 그리고 사람이 나태해지면요. 반대로 일 효율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가 아, 역시 나야. 나는 역시 잘해. 내가 노력만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럴 텐데요. 올라간다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이 내려간다면 반대로 그것을 감당 못해요. 항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전성기라는 말은 뒤집어서 더 올라갈 곳이 없고, 내려갈 곳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상황이 항상 현재 상황이 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카드에 조언을 드리자면요. 자신의 마음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는 휴식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완드 카드가 열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욱 불태워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건강관리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에는 완드 4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당연하게도 완드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